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 추천료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른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코스피을 사야 될까요? 코스닥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다우 증시하고 나스닥도 이제 시간차를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하루하루를 좀 더 놓고 본다면 상승과 하락폭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우리가 국내 대기업들 위주로의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은 그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이 또 코스닥을 많이 이루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기는 힘들다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괴리가 움직여졌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게 1420원을 가리키면서 오늘 안정화 양상이 또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144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1450원에 대한 그 위험 수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해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존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안정되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들이었고 증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자 유가가 8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가도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970억 원 많은 매도를 나타낸 반면에 외국인은 6,136억 원에 대한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은 1,194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 접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좀 이따 SK닉스에 대한 실적 얘기도 함께 풀어서 볼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코스닥은 개인이 814억 원의 매수 외국인이 591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간이 263억 원의 매도를 나타내면서 오늘 또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개별적인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SK닉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 보면 우선 미국의 실적 시즌 자 지금 현재 다오정시와 나스닥이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는 적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현재 소리 없이 강하다. 자 제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3분기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의 실적은 이미 주가가 하락하면서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반등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악재가 선반영 됐다라는 우려감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수는 뭐가 있을까? 그걸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SK 이닉스가 오늘 실적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큰 움직임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SK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 앞으로 그 부분,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일정들을 보면 중요한 기업들만 좀 뽑아 봤는데요. 우선은 오늘 밤에 메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에 대한 실적은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그리고 보잉,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코로나를 신경 안 쓰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잉에 대한 부분,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포도, 포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베이, 미국의 소비지표로도 또 볼 수 있는 이베이에 대한 실적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는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인텔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 밀리를 이어갈지에 대한 변곡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8일에는 이제 엑스모빌, 코테라 에너지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관련 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31일에는 버크시 헬스웨이, 그리고 이제 언더아머, 이런 또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1월달 실적도 우리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1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실적을 우리가 보도록 발표에 대한 예정을 보더라도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변수가 조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변수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변수를 볼 수 있는 것은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 우리가 금리가 어떻게 또 발표가 될 것인가 12월달 같은 경우에 0.5%에는 빅스텝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하지만 11월달,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8일 날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원과 하원을 결정하는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금 우세가 점쳐지고 그리고 하원에서도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측과 바이든 대통령 측은 경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강대강 기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대강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립관계, 러시아와 미국에 대한 대립관계 이런 기조에 대한 부분에서 변수가 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발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변수가 또 생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실적 이슈가 호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보다는 우리가 완만한 정도의 상승과 하락 제한되긴 상승 하락이죠. 그럼 박수권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SK에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조 6,556억 원을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5%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20%가 감소를 했어요. 마진폭이 엄청나게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선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닉스에 대한 주가를 보면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2분기 7월달 이후에도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도 꾸준히 하락했고 최근 들어서 10월달 되고 난다부터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적이 좀 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0월달부터는 이제 4분기죠. 9월달까지는 3분기고요. 3분기 지나고 4분기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제 실적이나 악재가 선반영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 이유인 적순 현재 이제 이 1조 6,500억에 5,500억에 대해 1조 6,500억에 대한 실적은 분기 EPS 기준으로 1년 PR 밴드를 매기보는 약 10.3배 구간입니다. 뭐 이걸로 따진다면 우리가 분기만을 본다면 10.3배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어요.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연동기 대비해서 60.5%까지 빠졌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숫자로서 한번 본다면 10.3배 정도 되면 어이 뭐 대찌나 빼드죠. 나쁘지 않은 상황 정도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10배를 기준으로 10배에 의하면 저평가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 한번 해보면 1분기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5.89배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도록 8배라고 얘기하는데 5.89배는 여전히 저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3분기가 누적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서 자 그럼 적정 주가가 15만원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좀 어려워요. 왜냐? 자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에 대해 DDR5와 DDR4에 대한 가격적인 추이를 보면 DDR5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에 대한 반등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DDR4램 같은 경우에도 일부 소폭적인 반등은 나타났지만 그 추세는 여전히 꺾여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숙제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투자를 감축하겠다는 뉴스가 일부 압제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에 대한 주가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일부 조정은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 우리가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폭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한마디로 업황에 대한 변화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9만원대에 나왔던 이 자리 하단 자리는 하방이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5만 5천원 그리고 SK인익스 9만원대 밑으로는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여전히 접종을 했던 거고 이런 가격대 밑으로는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대가 맞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구간 자체가 한 9만 8천원에서 한 9만 7천원 밴드 정도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SK인익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수도 큰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은 조금 어렵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해보고요. 삼성전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9%가 오르면서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를 강조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수를 잡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폭을 보더라도 일단은 실적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됐다고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만 5천원에 대한 가격이 안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제한적 상승이 나오더라도 추후에 아직까지도 위기가 확실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지나고 올해 안에 5만 5천원 밑으로 한번 내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타이밍에 또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낙폭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준 가격을 잡고 그 기준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2250포인트가 오늘도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계였는데 자,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걸 분봉으로 돌려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삼각수림 형태다. 그죠? 그래서 하단을 올리면서 꾸준한 삼각수림 형태를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올렸을 때는 방향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빠진다든지 그런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렴이 형태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른 부분이 제한적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미국장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감안했을 때는 반등이 나타나는 다시 한번 더 정고점에 한 2350포인트까지는 좀 더 우리가 별륨이 될 수 있는 자리고 대신에 하락을 한다면 전 저점까지도 지금 현재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대신에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한다면 전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오늘 하락을 하면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양상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21선은 올라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은 큰 의미로 두기 어려운 것이 앞서서 지금 현재 이틀 전부터 올랐던 구간에서 갭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그 갭을 매꾸는 양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변동폭을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방 자체를 본다면 하방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중요한 하방은 이 자리죠. 660포인트가 되겠고요. 상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있던 자리 720포인트까지는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는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어떤 종목을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종목별 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 그리고 8월달 항상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9월달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해서 매수와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의 정보를 우리가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미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깨치고 트렌드를 선점하는 그런 매매 안전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요즘은 이제 사실 추세도 중요하죠. 그런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도 또 말씀드릴 때도 최근 들어서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골 손님들이죠. 로체 시템즈 어제도 로체 시템즈였잖아요. 오늘도 로체 시템즈가 올랐는데 그래도 또 더 갈 수 있다. 신고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 자 그럼 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같은 게 채권추심이 지금 채권 시에는 지금 상당히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려신용정보도 저는 한 번 더 신고가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신고가 한 번 갈 것이다. 제 말대로 이제 갔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가 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6월 달에 있었는데 7월 달 8월 달 계속 이제 방송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채권추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앞으로도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대응자 안에서 이제 NC소프트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환율효과에 대한 3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시간이 좀 소요되겠죠. 그래서 짧게보다는 길게 보실수록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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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